마흔 공기는 이제 끝나신 거죠? 네 이렇게 잘 어울렸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떨려요? 떨려 떨려 지금 댄스 아 이거 이거 들고 가서 네 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아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초콜릿을 이렇게 위장한 다음에 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왜요? 저거 키 커요? 선생님 못 되셨나요? 잘 왔습니다 잘 왔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거 키 커요? 저거 키 커요? 선생님 못 되셨나요? 잘 왔습니다 저거 키 커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진짜 이렇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으니 원래는 참고로 마지막에 눈물이 벌써 느꼈어 망했다 아이스크림 호박 너무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진짜 추워 여기가 너무 커 들리나 랍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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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ٌ 랍랍 랍랍 랍 랍 라고 랍랍 이놈의 브러friendly 일주일났어요 너무 맛있어 내가 이런 거에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반대같이 따라서 디자인 코러스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오늘 휴대폰 하기엔 또 땀이 겉이 고기의 반찬은 중간에 적둔 짠 요리 완벽하게 들켰습니다. 평소로 똑같았는데 베리님 한 분이 지나가시고 가려와봤다. 그래도 저희 상품 뽑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셔서 혹시 어떤 거 좀 탐나세요? 신세계 상품. 지금 완전 많이 모아서 100만 원 넘게 왔어요. 진짜요? 주저없이. 뭐해요? CJ 올리브영상품권. 이거예요? 혹시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제가 떨렸던 게 원래 평소에도 거짓말을 하면 잘 들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백방 빨리 들킬 것 같은데 이거 성공하면 원래 10만 원 원하는 거 살 수 있는 거죠? 그래서 열심히 찍목록에 막 담아뒀거든요. 뭐 담아뒀어요? 러그랑 이런 거 있잖아요. 짜잘한 생활 소품? 내가 바로 들킬 것 같았는데 들켰어요. 다음번에 혹시 얘가 있으면 또 한 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저는 이런 거 접속 안 돼요. 디자인팀 김수연 주임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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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